자, 빼고 닦아내요 왜 자꾸 웃어? 아, 힘들어 의미는 머리 아프다고 해서 지금 약 먹고 자고 있습니다 헬로, 의미, 유니! 안녕! 여러분, 오늘 제가 백신 2차를 맞으러 가는데요 제 친구 중에서도 2차 맞고 열인한 친구가 있어서 1차 때보다 걱정이 더 되고 잘 맞고 올 수 있겠죠? 씩씩하게 주사 잘 맞고 올게요, 화이팅! 두근두근 주민번호를... 내가 쓸게 알아? 너도 이 주민번호? 여자 여자 부모님 사항은 뭐하냐? 야, 너 이제 청소년이 자기 주민번호도 모르고 어떡하냐? 아, 키 아, 키 요새도 잘 맞았고 완전 주사는 순삭이야, 맨날 응 아, 아직 아니야 저 먹은 것보다 더 아픈 것 같아 아, 그래? 맞은 데가 지금 이상이 안 먹은가 학원 안 가려고 수작 부리지마 아, 저 수작 부리지마 학원을 안 가는데 좋겠죠? 나 신발 새로 샀어 세바스 어차피 내 거 될 텐데 야, 니네가 자꾸 내 신발 신어서 신을 게 없어가지고 샀다 아 팔은 엎어도 핸드폰은 하자 짠 짠 아니, 카톡 노래는 공짜야? 응 아, 그래? 응, 내가 무슨 노래 요즘 좋아하나 아, 그러니까 공짜는 울려놓을 수 있는 거잖아 아, 오케이, 오케이 카톡 놀랐어? 응 엄마 되어 있을걸? 나 없어 난 그냥 로제 사진 응 엄마 꺼 귀여운 시무룩한 로제 15분 기다리는 게 일이야, 그치? 집에 갔다가 조금 쉬었다가 학원 가면 되겠다 나 화장실 못 가? 나 진짜 이쁘다고 갔다가 집에 가서 게임하고 갈 때쯤에 아프다는 거야 한 30분 전부터 야, 집에 오자마자 아프다더니 안 아픈가 봐, 눌러도 아, 됐어, 야 엄마, 나 학원 못 갈 것 같아 나 진짜 너무 아파, 나 머리도 아프고 뭐한다? 아프다 아프다 기쁜 소식이야, 음아 2분 있으면 출발해야 돼, 학원을 지금 게임하는 거 보니까 상태가 너무 멀쩡하고 좋기 때문에 학원을 가겠습니다 엄마, 나 알잖아, 진짜 비어파 응, 쟤는 똥 마려운 거야 배고자 아니, 작가? 멀쩡하다니까요 우리 백수 가자 우리 유백수 가자 게임할 때 제일 행복한 유백수입니다 진짜 짜증나 왜 자꾸 웃어? 자, 컨디션 아주 좋죠? 학원 갔다 오길 잘했죠? 아, 힘들어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학원 갔다 오자마자 친구 집에 놀러가고 싶다는 망언을 했습니다 야, 학원 가길 잘했지? 아, 힘들어 누구만 찍지 아휴, 집에 오자마자 잘 도먹네 내일 되면 팔이 더 아플 수도 있어 엄마 응? 그다지 안 아플 것 같은데? 그치? 내일도 안 아플 것 같지? 그치? 내일도 안 아플 것 같지? 응 나한테 막 겁주던데? 하윤이가? 응, 한 일곱시 되면 아프대 일곱시 되면 한 지켜봐야겠다 아픈가 안 아픈가 그치? 응 응, 진짜 아픈 윤희이 게임하는 것까지 나오는데 뭘 다 게임을 하냐고 하루 종일 잠옷 입고 씻지도 않고 대단하다 대단해 어, 여깄다 응, 별 없애 지금 보시면 아직도 현질한 거 많이 남았쥬 일곱시야 어때? 안 아파요 말짱해? 응 내가 보기에 굉장히 상쾌한 얼굴인걸? 증상 어떤 거 같아? 좀 그런데 약간 조금 졸리고 어 팔은 좀 아프고 아, 팔이 좀 뻐근해? 나머지는? 근데 뭐였다고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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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제 뭐해줄까? 뭐해줄까? 이거 열어줘 로제 로제 더우면 계속 와서 음이한테 창문 열어달라 하거든요 근데 거의 여기가 로제 지정석이에요 요새 더워서 맨날 여기 있어요 아이, 기분 좋아 아이, 시원해 아주 멀쩡한가봐 아 아, 무슨 말만 나면 아프고 싶어요 아, 저거 아니야? 엄마 인사는 데만 찍고 있어 아! 다시 해 아, 진짜 아파지마 으아악 은이는 첫째 날은 완전 멀쩡멀쩡 말쩡말쩡합니다 머리? 머리 아파 머리 아파? 응 열나나? 팔은 괜찮아? 어제보다 더 아파? 응 정상입니다 정상입니다 오, 37도 응 이불 닫고 자서 그래 타이레놀 하나 먹어야겠다 응 오진 않아 보여 머리가 좀 아파? 응 아, 우리 애기 응 힘내, 화이팅 응 의미는 머리 아프다고 해서 지금 약 먹고 자고 있습니다 이게 다음날 되니까 이렇게 반응이 오는 것 같아요 어젠 진짜 멀쩡했는데 그리고 모닝장구 때리는 유니 어제 마저 못 봤어 역시 티비는 누워서 봐야지 응 뭐야 네덜네덜 언니 아프든지 멀든지 이제 괜찮아? 이제 머리가 조금 개운해졌어 아까 머리 진짜 아팠어 죽을 것 같았거든 약 먹고 한숨 자서 그런가 보다 흠 공부하는 것 같쥬 게임하쥬 응이 아까 좀 괜찮더니 다시 머리 아프다 그래서 약 먹고 조금 쉬었다가 괜찮아지면 또 게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건 뭐야 2시간 동안 게임을 아니 중간에 공부도 했어요 2시간 2시간 어때? 좀 이제 괜찮은 것 같아? 응 괜찮아 어 다행이다 아픈 게 오래 안 가가지고 엄마는 또 오래 아프고 열나고 막 그럴까 봐 걱정했는데 뭐 의미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번 백신 영상에 백신 왜 맞냐고 막 그렇게 약간 안 좋게 댓글을 단 사람들도 있더라고 근데 백신은 뭐 선택이니까 그치 오늘 저의 백신 브이로그는 여기까지입니다 저 진짜 완전 팔팔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